야 루프 영상들 왔어 그치? 아까네 왜 저렇게 된거지? 철장을 건들기지 말랐을 거 같아 속았네 신전 맛 비슷해 신전 그 순한맛 신전 맛 비슷해 신전 그 순한맛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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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나갔고 오는 길에 공차 초코코키 스무디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이제 이거 먹으면서 진짜 편집해야 돼 이번 주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일어났어 내일 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1월 30일이고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 남포도 나가서 언니들이랑 닭갈비 먹고 카페를 갈지 집으로 와서 놀지 그건 아직 안 정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단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성능 상태가 84% 거든요 이제 좀 교체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핸드폰은 거의 3년 3년 넘게 썼어요 바꾸고 싶은데 딱히 고장 나지도 않아가지고 조금 더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려고요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교체하고 왔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비용은 8만 5천원 들었어요 배터리 성능 상태가 100%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차 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차 다 일어나서 목소리로 zooming 차 너 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양념치즈로 부담스넣을 고젤리 150g 마늘 물, 계란,스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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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,스티,고기,스티, 계란,스티,당수, 계란을 넣어준거예요. 이거 제가 시럽 새로 샀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시럽이 원래 먹던 시럽보다 좀 덜 진하고 덜 달고 그래가지고 약간 원하던 맛이랑은 다른데 그래도 깔끔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, 시럽이. 근데 다음에는 원래 먹던 시럽을 살 것 같아요, 다 먹고 나는. 제가 사라진 시럽을 만들고, 이번엔 닭볶음탕을 해먹을거예요. 이번엔 닭볶음탕을 마저 먹고 본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~! 어제 쿠팡으로 닭 사서 이걸로 닭볶음탕 해먹을거예요. 물에 한번 씻어줄게요. 닭은 다 씻었고요. 닭은 다 준비됐으니까 야채를 썰어주세요. 닭볶음탕을 만들었어요. 양파와 닭볶음탕을 삶아주세요. theoretical 양파리스탕과 닭볶음탕을 넣어주세요. 노릇인 모짜렐라 고춧가루 딱딱 자, 떡다리 떡 꿀팁 statements 이거 먹고 세탁기 돌려놓고 아빠 집에 이거 나누는 거 갖다주고 마트 들렸다가 집에 오려고요. 이제 내일 마시면 다시 출근이에요. 너무 슬프다. 오늘 열심히 좋은데요. 여기 이렇게 건물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게 페라낙한 문어라고 하셨어요. V- 고름돌물 있나봐요. 어머. 고기? 고기? 민기? 고기? 고기! 소금 약 5분. 고기! 볶음밥은 국립이 완성되어 있었어요. 이제 나가서 마트 갔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. 오올게요~! 이제 소금빵 만들기를 시작해 올게요. 계량을 먼저 해둬야해요 전자레인지에 조금 데워줄게요 다시 한번 구경제어내겠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볼게요 화면에을 스틸에 조합을 합니다 선이 너무 적게 Aurora 전자일에 정리할 수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더 사용할 수가 없었을 때 구멍이 다진 양념에 넣어둔 그릇을 넣어둔 계란을 넣어둔 계란, 계란,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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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고 계란 계란무에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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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이렇게 실온에 20분동안 휴지시켜줄게요 8g 딱 맞췄어 9g인데 괜찮겠죠? 이건 시끄럽니다 냉장고에 넣을게요 이상해 냉장고에 넣을게요 냉장고에 넣을게요 냉장고에 넣을게요 냉장고에 넣었는 neces combin gorillas 국은 매우очь oler 같은 dataset 냉장고에 주 findet 이렇게 갈라지면 안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대로 30분 휴지 시켜줄게요 좀 불고돈다 마늘로 넣어줄게요 한번 더 올려주기 한정도 1, 2, 3, 4, 5, 4강 이 상태로도 15분 동안 휴지를 해놔야 되거든요. 이거 잠시 덮어놓을게요. 크기가 너무 다른가? 이거 좀 더 길게 해줘야 모양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로 기다리는 동안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. 이거 새로운 맛 그거 미리 먹을 수 있는 핑크버드였거든요. 핑크버드 주문했던 건데 이제야 먹어요. 이게 새로운 어문맛인가봐요. 무슨 맛이었는지 모르겠는데. 이거는 저번에 나왔던 콤프로스트 맛인데 맛있어가지고 다시 주문했어요. 저는 또 짜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효로 시켜줬고 크기가 제 가까이예요. 크기를 마음대로 남았더니. 여기에 물을 발라주라고 하는데. 근데 분무기가 없어서. 브러쉬도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대충 발라줄게요. 지금 예열을 하고 있어서 예열이 다 되면 구워올게요. 위에가 조금 탄 것 같긴 하지만.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. 뜨거울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벌써 구멍 챙겼어요. 맛있는데. 빵은 너무 발효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귀찮아요. 그래서 제가 제빵보다는 제과를 좋아하거든요. 빵 만드는 것도 재밌긴 재밌는데. 맛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. 지금 7시가 다 돼가거든요. 바닥에 이렇게 버터에 지글지글. 안녕하세요. 지금 밤 아니고. 12시쯤인데. 어제 저녁에 잠이 들어가지고. 12시 넘어서 깬 거예요.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. 몇 시간을 잤는데. 새벽에 6시 넘어서. 잠들어가지고.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. 일단 아침. 아침도 아니다. 점심은. 이거 대충 먹고. 좀 이따가 찜닭 해먹으려고요. 식으니까 조금 찜닭 해먹으려고요. 식으니까 조금 찢겨졌어요. 역시 간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. 이렇게. 에이.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. 부탁? 이거 네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거 알아? 내가 살았어요 그 집 막내따라 남은 맵을 치워둘 물에 썰어둡 물에 썰어둘 물에 썰어둘 물에 썰어둘 물에 썰어둘 단무지 마리 괜찮은거 김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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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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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오늘 말씀해보십시오.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 밤이고요. 내일 출근이라니. 연휴 마지막 음식은 공차 망고 요구르트 테이크아웃해서 방금 샤워를 하고 내일 아침에는 샤워를 못할 것 같아요. 늦잠을 자서. 이거를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재밌는 걸 보고 자고 싶네요. 지금 연휴 동안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고 트레이서도 다 봤고 발심제한 영화 한편도 봤거든요. 지금 뭐 볼지 조금 고민해봐야겠어요. 출근할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오니 계속. 그럼 저는 뭔가 볼만한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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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